한국전쟁 1950년 한국전쟁 스스로 유엔중공기자가 되어 직접 촬영한 영상과 사진으로 세상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한 구호사업이 글로벌 최대 민간국제구호개발기구가 되기까지 최악의 시기에 최상의 일을 만들어낸 혁신과 그리고 이 시대에 바피어스의 혁신정신을 이어가는 월드비전 고액기부자 클럽 바피어스 아노클럽 점점 고주되는 전세계 빈곤, 분쟁과 재난, 미래를 잃어버린 아이들 세상은 여전히 바피어스가 필요합니다. 비저널리, 대담한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 챌린저, 실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람들 나에서 타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전세계로 현재에서 미래로 당신의 영향력을 펼치세요 익스펜드 유얼라이프 다음 세대를 위한 나눔 혁신과 그룹 바피어스 아노클럽